자 여기까지 양의 얼굴 그러니까 입부분 까지 떴으면 이제 여기다 위로 복실복실한 머리 부분을 연결해서 떠 줘야 되요 음 여기가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코거든요 이제 시작은 여기 마무리했던 코에서 시작을 할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 첫번째 고리를 이쪽으로 빼고 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한 코에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를 쭉 돌릴 거에요 그러니까 한 코에 두 개씩 열두 번 해주면 되요 열두 번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자 하면서 어 한 가지는 뭐냐 그 등판 러그 짤 때 처럼 코를 건너가면 털을 앞으로 빼주면서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코를 빼놓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그 다음 고리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고리는 앞으로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하나 건너서 다음 꼴로 이렇게 떠주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털이 복실복실하게 나와 있도록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이니까 하나 방금 했죠 같은 코에 하나 더 이렇게 빼고 뜨는 거는 한 코 건너서 다음 코로 이렇게 떠주고 둘 자 또 다음 코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너서 하나 떠주고 그 다음 코에다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를 돌려 볼게요 두 개씩 한 바퀴를 돌려 볼게요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자 여기다가 한 번만 더 해주면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열두 세트 한 바퀴를 돌린 거죠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처음에 코 시작했던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세 바퀴를 돌려 줄 건데요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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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닌 한 칸 아래 이쪽에다가 이번 코만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 칸 아래로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한 코 앞으로 빼놓고 이렇게 떠줄 거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한 칸 아래 떠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 제 코에 떠주면 되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쭉 돌려 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세 바퀴를 돌린 거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 자리가 여기 있죠 쭈루룩 타고 올라와서 여기 여기서부터 뜰 차례죠 이제 지금부터는 코를 줄일 건데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를 한 바퀴 돌릴 거에요 자 그럼 시작점을 표시를 해 놔야 되니까 이렇게 쭉 해서 요 위에다가 걸어 놓고 하나하나 모아뜨기를 6세트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고 앞으로 놓고 하나 자 다음 코에 빼고 앞으로 놓고 하나하고 모아뜨기는 모아뜨기는 이렇게 다음 코에 빼고 한 코 앞으로 놓고 또 그 다음 코에 빼고 또 한 코를 앞으로 놓고 이제 여기 다음 코로 이렇게 떠주는 거죠 이렇게 쭈루루 모아뜨기 다시 한번만 자 또 하나하나 모아뜨기 앞으로 놓고 하나 다음 코 이렇게 빼고 앞으로 놓고 하나 그리고 모아뜨기 모아뜨기는 다음 코에 한 코를 빼고 앞으로 놓고 앞으로 놓고 또 그 다음 코에 한 번 더 빼고 빼고 이렇게 걸어서 또 다시 앞으로 놓고 이제 쭈루루 한꺼번에 떠주는 거죠 모아뜨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바퀴를 쭉 마저 돌려 볼게요 빼고 모아뜨기 빼고 아 모아뜨기가 아니지 마지막 모아뜨기 마지막 모아뜨기 를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여기 표시했던 자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아뜨기를 한 번만 더 해 줄게요 하나 빼고 그리고 빼고 모아뜨기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아뜨기를 6세트 한 다음에 그냥 모아뜨기 한 번 더 했어요 이건 그냥 코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를 한바퀴 6세트를 또 해 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 빼고 한 코 뜨고 그 다음 코 모아뜨기 이렇게 이렇게 뺀 다음에 한 코 앞으로 걸러놓고 그 다음 코를 또다시 다음 코에 넣어서 걸고 뺀 다음에 또 한 코 앞으로 걸러놓고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고 모아뜨기를 6세트 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 또 모아뜨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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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 고 한 코를 그냥 한번만 더 줄게요 그 다음과 한 코를 그냥 하나 떠주고 자 이제 모아뜨기 모아뜨기 모아뜨기를 한바퀴 그냥 쭉 돌려 줄게 6번 모아뜨기를 연속을 해서 6 여섯 번을 해주는 거죠 그럼 한바퀴 돌려 지거든요 이게 마지막 바퀴데 이렇게 빼고 앞으로 빼놓고 다시 아 이건 참고로 실이 탈의 끝나서 연결 시켜 놓은 거에요 다음 코 빼고 앞으로 빼놓고 모아뜨기 모아뜨기를 연속으로 여섯 번 해줄 건데 자 그 전에 이제 그러면 구멍이 너무 줄어들 테니까 지금 솜을 좀 채워 놓고 마지막 한바퀴를 돌려 줄게요 지금 이게 마지막 한바퀴인데 솜은 구름 솜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멍이 좀 크기 때문에 방을 솜을 넣으면 다 삐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 솜을 이렇게 살짝살짝 이제 퍼뜨려 준 다음에 퍼뜨려 줘서 이렇게 구름 솜을 이렇게 채워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봉투에 들어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압축이 돼 있어서 넣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살짝살짝 찐듯한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볼륨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완전 딱딱하게 압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솜을 채워 볼게요 자 여기까지 무슨 파인애플 같죠? 무슨 큰 도터리 같기도 하고 문어원인가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모아뜨기를 6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기 요만큼 남았는데 이거 남은 것도 이제 마저 줄여 줘야 될 거 같아서 모아뜨기를 한 번 더 해 볼게요 모아뜨기를 이렇게 빼고 다음 코 빼고 앞으로 빼 놓고 모아뜨기 한 번 한번 더 빼고 앞으로 빼고 또 여기 그 다음 코에 빼고 앞으로 빼고 모아뜨기 두 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더 모아뜨기를 여기 구멍이 작아져서 이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빼고 앞으로 빼놓고 빼고 앞으로 빼놓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모아뜨기는 마지막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떠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뜨는 거를 실을 이렇게 한 세 코 정도 남기고 이렇게 요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앞으로 빼고 다시 다시 보여드릴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마지막 바퀴에 세 번째 모아뜨기를 하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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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여섯 코 여섯 코를 남겨둔 상태예요 여기서 여기서 빼고 앞으로 놓고 그 다음 코 잠깐만 이거 미리 이걸 펴놔야겠다 마지막 코를 이렇게 빼는 펴서 벌려 놓고 자 이렇게 여섯 코가 남았을 때 마지막 두 코는 펴서 이렇게 미리 일자로 펴 놓으세요 실처럼 그러면은 여기 네 코가 남는 거죠 네 코가 남았을 때 이제 이걸로 마지막 모아뜨기를 하는 거죠 빼고 앞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 모아뜨기 하는 데를 쑥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이 실을 여기 그냥 사이사이로 숨겨 줄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일단은 가운데 구멍에서 위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로 그냥 안 보이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넣어서 넣어 준 다음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들 사이에 관통시켜 주는 거죠 마치 호빵 수세미 뒷부분 마무리 하듯이 하는 건데 그냥 구멍이 벌어지지 않게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그냥 쭉 한번씩 이렇게 넣어 주면 돼요 이거 실 자체가 잘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섬세하게 하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당겨 준 다음에 실이 안 풀리게 좀 숨겨 주고 자 숨겨 준 다음에 요런 식으로 빼서 타이트하게 당겨 준 다음에 자르면 끝 짜잔 귀여운 파인애플 아니 양머리 완성 진짜 크죠 크다 이거 파인애플 아니에요 양머리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뭘 또 떠야 됐냐면 귀를 달아야 돼요 귀 자 이런 식으로 귀를 만들어서 양쪽이 이렇게 하나씩 달아 줄 거거든요 하나는 제가 미리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를 또 배워 볼게요 이제 나머지 좀 나왔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꼭 더 잘 되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